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 어디서 많이 보던 광경이에요 아니 오늘 모처럼 밴드방에 모래요정 대표님이 사진을 올렸더라구요 나도 궁금해서 왔어요 아니 세상에 많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님 궁금한걸 어떻게 해요 다남다육에 찍어서 확인 사살합니다 꼭 확인시켜드립니다 어우 세상에 저기 오늘 여기 항상 앞에서 영상을 담았는데요 오늘은 그러게요 뒤에서 영상을 보니까 길어요 길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맞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텃 만들어서 창을 열심히 대품이 되도록 지금 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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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방울복랑 금도 심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여기 대표님 하는 말씀이 아우 모두 다 세트하니까 우리는 세트 안하겠다 그래서 마음 비우고 예 낱개로 한 개씩 구경 갑니다 괜찮죠 구경은? 자 노랑마리아 14,000원 끝내줍니다 예 예 아우 세상에 짧아요 내 다리는 이렇게 안 짧아요 노랑마리아 14,000원 자 그리고 내가 홍포도를 이런 애들 샀어요 완전히 애기들이 짝짝짝짝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아우 세상에 자 미소 미소 14,000원 그냥 낱개로 마음 피우고 쭉 갑니다 이런 정경인데 아우 도대체 가까이 좀 대주지 뭐가 있나 아 아쉬웠죠? 그거를 다람다에게 해드립니다 자 쪼꼬미 아우 알 비칸스 토비 6,000원 러브레터 아우 세상에 러브레터 한 판 샀까요? 땡겨 아우 세상에 러브레터 한 판이요? 몇 개예요? 4, 2, 4, 6, 8개 6, 8에 48 아우 50개가 안되네 어머 하나 빠졌어요? 딱 맞네 6, 8, 아이 모잘라요? 응 러브레터 잠시만요 잠시 점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러브레터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콩분 콩분 어우 이뻐요? 끝내줘요? 어우 세상에 짜자자자자자자 가격이요? 6,000원 아우 제 아는 언니 또 오게 생겼어요 큰 차 끌고 러브레터 왜냐면 이렇게 달궈진거 보면 꼭 어디라도 가더라구요 언니 여기 모래요정이야 여기는 제가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려서 예 3번 출구로 오면 예 고향꽃 도매시장 끝에까지 오면 모래요정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얘는 최소한 이 정도면 3년 이상 있었어요 이 포트에 이름이요? 포토신화 같은데 이름이 왜 없대 예요? 투인베리 얼마에요? 4,000원이요 4,000원이요? 이 봐봐요 봐봐요 어우 세상에 모래요정의 첫 만남이 기억합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젊은 두 분이 다육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조그미를 팔아서 제가 요즘 트렌드는 조그미입니다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? 4,000원만 기억나니 어쩜 좋아 아휴 세상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러브레터 봤죠? 어우 세상에 캐롤요? 완전 종자죠? 어우 이러니까 캐롤이 내꺼는 언제 돼 이렇게 어우 세상에 크리스마스 캐롤 때 되면 얘가 완전히 붉은 밭이랍니다 캐롤 6,000원 조그미 포트에요 종자 포트입니다 리온 브레이크 4,000원 발음 괜찮았어요? 어우 허니핑크요? 어머 세상에 야는 또 무슨 허니핑크야 이름이 허니핑크 어우 허니핑크 어우 이뻐요? 어머 얘도 몇 개 아까 셌잖아요 68에 48개 자 그 다음에 칼리스토 어우 세상에 나 오늘 큰일났네 집에 자자자자자자 칼리토스 6,000원 자 칼리토스 6,000원 맞습니다 자 어휴 얼굴 4개짜리 있어요 그 조그미 포트 중에 어우 세상에 잠시만요 그거 아휴 자자자자 잠시만요 어우 세상에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이뻐요?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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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얘도 아무리 조금해도 변이 이상해요? 그러니까 이상해요 하하하 칼리토스 6,000원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휴 그리고 요거 모희칸 어휴 모희칸 봤어요? 내가 모희칸 따라하라고 그랬는데 했어요? 여기 면화 이렇게 묵은 애기를 봐야지 응 그 모희칸하고 천지차이에요 이름은 똑같아요? 그러니까 모래요정이죠 자 어우 세상에 모희칸요? 으우 똑같은데 얼마나 여기서 몇 년이요? 아이 그건 내가 알 수 없죠 최소한 4년 5년이래요 얘요? 봐봐요 젤리대요? 어머 세상에 젤리대네 젤리대 응? 모희칸이 젤리대요 이미 변형은 다 왔고 이런게 젤리 어우 세상에 어머 세상에 모희칸요? 갖다 대요? 어우 자자자자자자 응 자자자 됐죠? 자 모희칸이에요 모희칸 더 봐요 잠시만요 이런거죠 이 많은 중에도 야 두판 있어요? 그럼 한판은 다람이 사요? 아우 세상에 모희칸이 완전히 이거 몇 년 있어야 이렇게 돼요? 이 포트에서 최소한 4, 5년 이상이에요 자 아우 세상에 아우 진짜 이뻐요 아우 언니 오지마 또 이거 모희칸 사러 여기까지 올 거야? 쪼끄미 쪼끄미 아우 세상에 아우 분갈 아니 저기 합시가면 너무 이뻐요 모희칸 6,000원 맞습니다 아 여깄네 트윈베리 여기 앞에다 놓고 뒤에 가서 얼마냐고 자꾸 물어보니 바보 아우 자 트윈베리요 얼마나 무거요 짠짠짠 트윈베리 4,000원 짠짠짠짠짠 아우 세상에 셀 수가 없어요 이리 무나 저리 무나 자 트윈베리 4,000원 맞습니다 자 에케무스톤요 이 정도로 무거 봐야 알죠 자 에케무스톤 4,000원 짠짠짠짠 제가 볼 때 보통 어머 애기도 있어요 4,000원 5,000원 7,000원 만원대도 굳어지면 이만밖에 안해요 아우 세상에 에케무스톤 4,000원 아우 오늘 무슨 날 잡으셨나 아우 쪼꼬미가 완전 묵은둥이 예 이게 바로 모래요정입니다 예 원당 지하철 3번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3번 출구로 오면 고향 꽃 도매시장이 있어요 예 아우 얘요 미나 나도 운대가 응 한판 키우는데 아우 내 건 될 게 아니에요 내 것도 시간 지나면 이렇게 이뻐지죠 미나는 얼마에요? 3,000원이요? 짠짠짠짠짠 이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무조건 묵어야 돼요 여름 나고 겨울 나는데 그렇게도 안 해보고 이쁘네 미움네 여름 한 번 겨울 한 번 미움네 이쁜 애는 안 됩니다 겨울 두 번은 놔봐야 이쁘다 미웁다 합니다 자 그리고 깜놀할 애기들 하나 둘 셋 짠 어우 세상에 러블리로즈요 빨리 사요 이시캐시 2,000원인데요 제가 아 농장에 다 뒤져도 이런 러블리로즈는 없고 이 가격은 또 없더라고요 예 어우 세상에 10개 20개 30개 정도까지 얘가 48개니까 잠깐만요 48개가 두 판이거든요 30개까지는 심어야 뽐 뽐 뽐이 납니다 어우 세상에 러블리로즈 예 2,000원이에요 2,000원 아니 세상에 어디서 구했대 내가 그렇게 농장을 다 뒤져도 없더만 그쵸 저하고 또 포스가 다르죠 우리 그 구하는 데가 어우 세상에 러블리로즈 얼굴이요 끝내줘요 자 러블리로즈 2,000원 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직도 조금이 조금 더 가요 자 라일락 라밀라떼 CER 어우 진짜 이뻐요 라밀라떼 철화 그 다음에 화이트 스노우 어우 세상에 이게 화이트 스노우에요 얼마나 이뻐요 자 그리고 벨타나 2,000원 화이트 스노우 2,000원 응 멋지죠 자 그 다음에 레티지아 철화 어 네 어우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예 파피스로즈 철화 이렇게 생기면 철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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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수술처럼 뾰족뾰족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얘는 철화 4,000원 얘는 일반 파피스로즈 그냥 철화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우 세상에 스노우반이 14,000원 자 노블레드 더 빨개지죠 완전 빨개지는 2,000원 블루헬프 14,000원 자 그리고 얘는 그 동영다육 중에서 요런 색상인데 빨개진다고 합니다 파키포리아 16,000원 동영다육 중에서 예 어우 세상에 어우 참 야비 이잡아 내가 맨날 그렇게 하엽정리가 워낙 많으니까 이잡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 어우 파키포리아 16,000원 그리고 조금 작은 파키포리아 5,000원 어우 세상에 야 뭘이야 뭘 말이야 멕시코 자이언트 같은데요 가격이요 어우 맥자 얼머머리야 참 어 한 포스 해요 짠짠짠짠짠 이렇게 이렇게 한 포스 엄청 포스 자 그리고 얘는 파키포리아 아까 걔는 파키포리아 따라하고 있어요 예 예 얘는 멕시코 자이언트 예 어우 세상에 멕시코 자이언트 어느 말이야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 6만원 그 다음에 브리티니 3만원 예 지난번에 겨울에 제가 조금 작은 애이 많이 컸더라구요 안 죽었죠 안 죽었죠 근데 안 죽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예 예 활인호사 2만 2만원 분지하는 애들 다 가져갔어요 분지하죠 얘네도 이렇게 이렇게 분지합니다 이렇게 자 활인호사 그 다음에 화이트그린이 이렇게 많은 애기들이 지금 다 분지 분지중이에요 이렇게 얼굴 두개 봤죠 그러니까 6만원인데 올겨울만 나면요 미치는 장사 아우 얘는 철화에요 철화 화이트그린이 철화 처음 봤어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쩐쩐쩐쩐쩐쩐 엘코금 금 120만원 자 여기는 그 일산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리면 그 3번 출구로 오세요 3번 출구로 오잖아요 그러면 꽃 고향 꽃 도매시장 고향 시라고 하는 곳은 유난히 꽃 타고 관련되어 있는 행사도 많고 꽃에 대한 보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우 세상에 자 자 그리고 이제 큰 대품 대품 구경 합니다 예 자 여기는 포에블라 8만원 예 그리고 얘요 톰슨 10만원 예 한 폼스 이죠 얘네들 다 포에블라 얘는 톰슨 어우 긴잎 적성 2만원 너무 예뻐요 예 가격도 예쁘고 사이즈도 우리 집에서 키우기 딱 좋죠 호주 핑크 4만원 자 그리고 제가 레이디스 초이스 5만원 레이디스 초이스 5만원 이요 자 이쁜 여기 여기 어우 이뻐요 5만원 자 피델리오 뿌리 내려있는 피델리오 8만원 어우 아니까 좋죠 아는거 나오니까 그래요 예 케빈 카이저 12만원 얘네는 엔젤라 예 가격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고 SP 10만원짜리 8만원 세일한다고 빨리 말이야 어우 세상에 10만원짜리 8만원에 세일한답니다 SP 라고 유통을 하긴 하나 어우 저저저저 예 멋지죠 멋지죠 자 그리고 얜 더 멋져요 어우 완전히 그 왕대품으로 가는 가는 아기죠 예 자 여기 질리언금 예 2만원 질리언금 2만원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상 제니퍼 예 20만원 예 어우 20만원도 구경해야죠 자 구경합니다 자 20만원 제니퍼 자 소인제금 소인제금 빈 꽂은 소인제금 아 이렇게 이렇게 빈 꽂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인제금인데요 실제로 이 정도 포스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편 아니죠 그러나 그러나 금기는 빈 꽂은 거 정도로 있다는 표현 같아요 어우 참 멋있네 재밌는 말을 썼네 그죠 어우 자 약간 이렇게 소인제금이 조금 덜 들어갔다는 뜻인데 금은 금이잖아요 어우 빙꼬비 빈빈빈빈빈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대 저기 딸도 없으신데 모래요정 대표님 나는 딸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노브라 음 12,000원이요 어우 세상에 노브라가 완전 환협이죠 그리고 군생도 더 비싸던데 여기는 12,000원이에요 노브라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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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진짜 이뻐요 하는 어머 야는 노브라가 왜 이렇게 입이 짧고 환협이죠 예 어우 세상에 자 그리고 얘는 예 그 슈퍼클롱 클레오파트라 캄포스 하죠 레이블리 그 원정 크리스마스 예 진짜 이뻐요 무겁면 그니까 겨울 여름 이제 그 겨울을 두 번정도 놔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겨울은 두 번을 놔봐야 이쁘네 미움네 하지 금방 사갖고 어떻게 이쁘다 미웠다 예 에본이 12,000원 팝피스로즈요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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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어휴 잠시만요 어휴 그니까 아무리 빨간 포트여도 어떻게 해요 가격대가 어휴 세상에 어휴 어휴 이러다가 이제 얘가 어느날 입장이 살짝 말려가지고 철하로 바뀌었다 그러면 돈이 돈이 푹 올라갑니다 어휴 세상에 팝피스로즈 어휴 자 끝내줘요 이렇게 깎아요 이쁘라고 자 그 다음에 드로잉 만원 얘도 이뻐요 어휴 이뻐요 자 하나 둘 진짜 이쁜거요 하나 둘 셋 독일 샴페인이요 이 정도는 돼야지 다 남고 별게 아니네 더 이뻐요 아휴 세상에 이러니까 잠깐만요 아휴 세상에 이러니까 어떻게 이런 이런 색깔을 대요 어떻게 이런 색깔을 독일 샴페인 얼마에요 무조건 사요 어휴 자 무조건 독일 샴페인 만사천원 아휴 참 진짜 이쁘 들어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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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일 샴페인 만사천원 구경 다 하셨어요 괜찮았어요 어우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남이 좋아하지 내꺼는 이렇게 안됐어요 아직 응 독일 샴페인 만사천원 맞아요 자 구경 잘하셨죠 자 그 다음에 백무단 금 만원 어우 완전금이에요 자 구경 가죠 백무단 금 완전금이죠 어우 금이 섭세실리스 금 만원 자 그리고 스페셜 먼디 군생 3만원 자 그리고 제가 홀랑 방한한 아라베스크 외드 만원 군생 2만원 예 아라베스크 군생은 2만원이에요 잠시만요 이렇게 봐야 이뻐요 자 이렇게 색깔 너무 나죠 이쁘죠 그 다음에 파인 노즈 4만원 예 자 그리고 로라 스페이 예 만원이요 이뻐요 자 아레나스 14,000원 화그 예 화이트그린이 만원 룬데리 철화 3만원 어우 세상에 자 라즈아가요 만원 온슬러우요 어머 세상에 어우 세상에 온슬러우 8,000원 끝내줘요 예 온슬러우 8,000원 맞아요 자 어우 세상에 온슬러우 8,000원 자 펜지 8,000원 예 아까 독일 샴페인 봤죠 8,000원 프리메라 8,000원 애플민트 다 이뻐요 환상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에게리아 4,000원 어우 가격이 너무 착하죠 자 제가 좋아하는 예 그 플로리디티를 마무리 예 하겠습니다 플로리디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모래요정에서 구경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